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적의 성형수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확인해주세요. 지금의 얼굴과 장별을 구하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성형수 원액이 피부에 닿지 않게 조심해주세요. 당신의 살이 녹을 수도 있으니까요. 20분간 얼굴을 담가주세요. 어머? 20분이 너무 길다구요? 지금까지 당신이 외모로 고통받은 시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이제부터 보시게 될 화면에 미리 겁먹지 마세요. 아름답고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이니까요. 아주 새롭게. 예를 들어서 corpo 서서 아름다운 core 감사합니다.